왜 이렇게 많아 얘들지? 왜 이렇게 많아 얘들지? 어쩔 것 같은데? 못됐어 오 떠졌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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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누구 그러는데? 딩둥 아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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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아기죠? 한 개월인데 12개월 너무나 그때 왜 이렇게 좋아? 너무나 애기셨고 아 이뻐 아 이뻐 원래 갓집이 큰건데요? 네네 몇 킬로요? 5.2킬로요 딩둥 딩둥 가자 딩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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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